안녕하세요 우리 강서 3대교구 우리 사역자분들 또 설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모교 사역자 조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지역을 향한 미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교 사역자 조장 또 훈련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열어서 또 지역 현장 속에서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말씀의 움직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와 전도의 움직임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 듣는 모든 사역자분들이 성령의 춘만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감의 세력이 그리스의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고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성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빈곡과 우리 미래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화요집회 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화요집회의 말씀을 매달 모교 사육자 조장할 때마다 한 번씩 이 말씀을 볼 텐데요 화요집회 때 주시는 말씀은 전 세계에 있는 전도 제자에게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말씀은 현장에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강서 3대 교구에 있는 모든 현장이 이 화요집회의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화요집회 주시는 이 말씀이 지역 현장과 이 지역 현장과 원리스 되어지는 귀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월 화요집회의 메시지가 우리 빈곡과 미래라는 말씀을 줬는데요 우리가 빈 곳을 채울 때마다 미래가 살아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빈 곳을 채우기를 원하시냐면 나의 빈 곳 나의 빈 곳과 미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2, 3, 7 나라 보구마 또 2, 3, 7의 빈 곳 또 치유 현장의 빈 곳 또 서밋의 빈 곳을 살리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빈 곳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나의 빈 곳을 먼저 확인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빈 곳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보금 이 보금이 없던 시간들이 있죠 보금을 처음부터 알면 참 좋은데 보금이 없던 그 시간 속에 세상의 것들이 각인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하게 살아왔던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결국 문제와 사건 앞에서 또 무엇을 결정할 때요 살아온 방식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또 이 사람이 혼자만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 참 괜찮은데 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순간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팀사역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보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보금이 없던 시간 속에 세상의 것들이 잘못 각인된 그 새로운 방식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나의 빈 곳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단이 갖다 준 이 열두 가지 열두 가지 문제 속에 그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한 이 상태 속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두 가지 문제라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부분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냐면 나라는 이 나라는 것 속에서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자존심 이런 부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누가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바로 거기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무엇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혀 났니 그런 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 속에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리스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목박혀 죽었는데 그리스와 함께 목박혀 죽었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가 사시는 것인데 나라는 자존심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 그곳이 빈곳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러한 것 속에 나라는 이 생각과 자존심 때문에 자꾸만 무엇을 선택하냐면 다른 것을 선택하고요 다른 것을 선택하면 다행이지만 가끔씩 완전 틀린 것을 선택하고 자존심 때문에 실패할 것 뻔히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틀린 것을 선택하고 실패할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이미 와 있는데 이 나의 빈 곳 속에서 보금이 없던 시간 속에 내가 살아온 방식 때문에 또 열두 가지 문제 속에 벗어나지 못한 그 상태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얘기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이번 또 한 달 동안 나의 빈 곳이 무엇인지를 또 확인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로 치유받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자면 이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보좌의 축복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먼저 보좌의 축복이란 것은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성추시켜 나가시고요 또 성자 예수 그리스로는 무엇을 하시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삼저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저주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옥 배경을 말하고 또 사단의 그 배경을 말하고 죄의 건세를 말하는데 그 삼저주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추방돼 나간다는 말씀 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이 성사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또 보좌의 축복은 무엇이 보좌의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는 것인데 그 신분과 건세가 뭐냐면 영적인 신분을 말하고요 또 영적인 건세를 말하는 거겠죠 이 영적인 신분과 건세를 많은 일곱가지 우리 신분과 건세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의 천군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건세가 결박받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건세를 누리면서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어디서 누리기를 원하시냐면 교회 안에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 아니면 우리 교회라는 것은 성막을 말하고요 또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회막을 말하고 교회라는 것은 장막의 의미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막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예언 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고요 또 회막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면 우리가 있는 이 강서 3대교구 교구라는 현장이 회막의 현장을 말하고요 또 장막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면 가정 현장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보호자의 축복을 성막과 회막과 장막이라는 이 모든 곳 속에서 교회라는 곳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또 교회에서 이것을 누리면서 이것이 어디로 가냐 개인의 나의 현장 속에서 또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또 잘 되다가 혼자 있을 때는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속에 또 정시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사육자분들이 정말 1인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시예배 비밀을 누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정말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다면요 그것이 정말로 정시기도 속에서 지속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시예배 속에 영적인 힘을 주시고요 또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방향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정시기도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24시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인 25시로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육자분들이 나의 빈 곳 이런 나의 빈 곳들을 확인하면서 반대로 보좌의 축복 속에서 미래를 살리는 우리 귀한 사육자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빈 곳을 살리기 원하자면 237 237 또 치유의 빈 곳과 미래를 살리기를 원하시죠 237 치유의 빈 곳이란 것은 또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237 치유의 빈 곳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의 빈 곳을 말해요 우리가 있는 현장의 그 빈 곳을 하나님은 보금으로 치유기 원하시고 또 미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237 치유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에 잡혀있냐면 사단의 나라 속에 사단의 나라 속에 잡혀있는 것이죠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묶여있는 그 상태 속에 있죠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좀 그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 속에 있냐면 눈에는 무엇만 가지고 있냐면 유익 나에게 유익이 되냐 또 이익이 되냐 그것만 눈에 밝히면서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왜 유익만 이익만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머릿속에 이 뇌 속에 무엇이 각인되었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각인되었기 때문에 나중심 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물질 중심 속에서 육신 중심 속에서 살아야 되고 성공 중심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완전히 각인되었기 때문에 눈에 뭐만 보이냐면 유익만 보이고 이익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는 있는데 겨우 숨쉴 정도로만 코가 열려있고요 입은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입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냐면 창세기 13장 16장 19장에 뿌리가 내려져 있죠 이 말은 우상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고 미신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고 종교로 뿌리가 다 내려져 있어요 근데 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감추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미신을 믿고 있고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겉에는 숨기면서 살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다리는 다리는 힘이 없으면서 무엇으로 딱 잡혀있냐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의 새 사슬로 잡혀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이 못 가도록 이삼 치를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속에서 잡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상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 속에 이렇게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잡혀있면서 어떤 상태 속에 있냐면 창세기 2장에 혼동과 또 공호와 이 흑암 속에 잡혀서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동과 공호와 흑암 속에서 잡혀 살고 있는데요 본인이 잡혀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감신대를 다닐 때 그 신학교 앞에 어떤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은 엄청 잘되는 술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있는 많은 신학생들이 또 그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 또 그런 장소였죠 근데 그 술집의 이름이 뭐였냐면 지금 와서 너무나도 아찔아찔한 게 뭐냐면 카오스였어요 술집의 이름이 카오스인데 카오스라는 것은 뭐냐면 혼동이거든요 혼동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술집이 신학교 앞에 있는데 많은 신학생들이 그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요 정말로 야 우리가 이 혼동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빠져 살고 답이 없지 살았는데 그러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아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구나 그런 게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야 깨달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은요 이 혼동과 공허와 흑암 속에 이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잡혀 살고 있는데도 내가 거기에 잡혀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우리 사역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제자라는 이 전도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요 아까 우리 서론에 말한 것처럼 화요집회에 주신 말씀은 그냥 뭐 시간대서 한 달에 한 번씩 유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 전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전도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시공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비밀 속에 있을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삼질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또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또 나와 이 현장이 연결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제가 정말로 우리 사육자분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분을 위해서 넵런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는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그 사람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성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겉에서 기도하는 것 말고 그 사람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나라 한 나라마다 나라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막 행동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내가 전도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나라 속에 있는 세상 나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때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세상 나라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있고 또 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 문과 길과 계획은요 큰 응답 속에 어떤 큰 응답 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응답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 현장에서 한 사람을 연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한 사건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한 장소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길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응답 속에 한 사람이라는 작은 응답 속에 하나님의 세상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문과 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놓을 수 다는 말씀인 것이요 우리 유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마귀수사를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현장 속에 많은 우리 여자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날 세 가족이 세 명이 왔는데 딱 교족보를 세 가족 카드를 보니까 장소가 사는 곳이 주소가 사마귀수사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명의 학생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왜 강주에서 왔는지 강주에서 동벌교에서 이게 왔냐 그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팀사역을 하시고 그 세 명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가지고 사마귀수사로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서 300명이 넘는 제자만 나왔다고 말씀하고 드시죠 처음 시작은요 어떤 큰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건 한 장소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누구에게 붙여주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거든요 이 한 사람이 이마에 제자라고 붙여서 오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완전히 사단의 나라 속에서 이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놓치고 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아 정말 내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증거 속에서 어떤 응답이 오냐면 복음으로 치유를 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공항교구의 한 사람 또 우리 방화마곡교구의 한 사람 또 강소로 교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과 길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달 남자 모임을 할 때 우리 공항교구에 어떤 우리 치사님이 포럼하신 게 뭐냐면 그 공항교구에만 이쪽 교회 근방에만 40년 넘게 살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친구라는 거예요 뭐 어디 가도 친구가 40년을 여기 이쪽에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살리겠다는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 올 한 해 동안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겠다라는 또 포럼을 하신 어떤 치사님이 있거든요 그걸 볼 때 저에게는 그분이 한 사람이 되겠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지역의 문이 되겠고 길이 되겠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겠죠 또 우리 방아교구에 이제 하나님 이 방아교구에 정말 젊은 우리 치사님들이 젊은 층의 분들이 많이 또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에 우리 어린이집을 하는 또 분이 또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어린이집 속에 또 우리 교회에 다니신 지사님들이 어린아이, 랩런트들이 그 어린이집에 다섯 명 정도 다닌다고 또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 가운데 그 어린이집이 또 그 원장님이 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문이 되고 또 길이 될 수 있겠구나 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나는 마음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현장의 빈 곳과 미래 속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묶여서 또 이 속에 빠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또 그 속에서 내가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의 나라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현장의 빈 곳을 보고 그곳을 살리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또 살려야 되냐면 랩런트의 빈 곳 랩런트의 빈 곳과 우리 미래라는 말씀이죠 랩런트의 빈 곳도 맞지만 우리가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랩런트라운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새가족의 새가족의 빈 곳과 미래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새가족의 빈 곳은 뭐냐면 보금으로 개인화되지 않은 만큼 보금으로 개인화되지 않은 만큼 빈 곳이겠죠 또 반대로 보금으로 개인화되어지는 만큼 그 빈 곳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새가족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원하시면 보금으로 개인화시키면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기고 말해주기를 원하세요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제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리스로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노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제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른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존재 속에 무서워하는 영의 그 종의 영의 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기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또 이 시대의 복음 가지고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것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우리가 이 새가족에 무엇을 전달하기 원하시면 영적인 상태 속에 믿음의 상태가 이 믿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새가족은 어쩔 수 없이 그 업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할 때는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다가 갑자기 다운될 때는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잠수 타서 연락도 받지 않죠 근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어느 날 슬금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런 업다운이 심할 수 있고요 또 감정의 업다운이 심할 수 있어요 월요일날은 잘 소통했다가 또 수요일날 전화했다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업다운이 심할 수 있는데 그 업다운 속에 이러한 업다운 속에 이것이 중요하게 유지될 수 있는 비밀 속에 업다운의 이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역자가 할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또 이 새가족에게 복음으로 개인화시켜야 되냐면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갖는 것을 말하죠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새가족이 말씀을 붙잡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면 영적인 힘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새가족의 빈 곳 복음으로 개인화되지 않는 그 빈 곳을 찾아 들어가서 그 새가족이 복음으로 개인화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상태 속에 또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중요하게 이 새가족에게 전달될 부분을 의미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바로 천국에 가면 더 좋겠죠 이 땅에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국에 가면 제일 좋은데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임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게 생진명이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반대로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 성취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성취하실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속에 그 기도를 받고 응답하실 것이 없고 또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것은 불신앙에 불신앙에 가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믿음의 과정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약길을 갈 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가정을 갔어요 왜 이것이 안 돼요 왜 이거 안 해요 안 해줘요 계속 불신앙하는 가정을 갔죠 그런데 모세와 요사와 갈렘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세계 랩뉴트 대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는 타운별로 타운별로 진행이 되었던 세계 랩뉴트 대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타운이 어디였냐면 우리 일본 타운이었어요 임서 우리 일본 타운이었는데 첫날은 다 같이 우리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뭐 축제를 하고 그 다음 다음날부터 각 타운별로 흩어져서 말씀을 듣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첫날 저희가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축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9시 정도에 나온다 라고 버스기사들이 알고 있었다면 저희가 좀 늦게 나왔어요 한번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스케줄도 늦게 끝나가지고 한 10시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운의 버스들은요 아이들을 태워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요 신기하게 저희 일본 타운 버스들만 이제 뭐 한 시간 기다렸던 것이 되게 막 힘들었는지 갑자기 저희 눈앞에서 버스 기사들이 너희들 안 태울 거라고 그래서 장사 이제 버스 이거 못 탄다고 하면서 저희들 앞에서 WRC 포스트와 그 버스에 부숴던 플랜카드를 다 뜯고 다 찍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거기 올림픽 주경기장 앞에서 저희 일본 타운만 쭉 남아있었던 거죠 쭉 남아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막 여름이어가지고 그냥 서있는 것 자체도 이제 밤이었는데도 엄청 덥기 시작했거든요 다들 이제 한마디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시작이 됐어요 아 더운데 우리만 남겼다고 또 우리만 그런다고 늘 이제 했던 그런 불신앙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불신앙을 하는데요 제 옆에 있었던 초등학생 한 5학년짜리 아이가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냐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저희가 이제 왜 이런 버스 기사들이 가는 것이 당연한 거냐고 그렇게 물었지요 그 물어본 것도 그냥 육신적인 물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받았나 이런 어떤 육신적인 물음 근데 왜 당연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초등학생 랩런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타운이 무슨 타운지 아냐 우리 일본 타운이지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일본에 600만 귀신이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는 지금 이 시간에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 맞아 우리가 일본 타운이고 600만 귀신이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야 우리 영적 싸움 싸우자라는 것이 순식간에 다 이제 소통이 되고 전달이 됐어요 저희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요 감사하죠 한 30분 뒤에 다른 버스가 와서 저희를 태워갔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분명히 30분 뒤에 버스가 오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대회에 우리 총무팀에서 이제 이 버스가 갔기 때문에 다른 버스를 막 알아보고 또 그 버스를 불렀겠지요 근데 그 30분 안에 30분 안에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갈 거냐 불신앙의 가정을 갈 거냐라는 중요한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세계보금화는요 반드시 되거든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도 세계보금화 속에 있는데 그 세계보금화는 반드시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가 불신앙의 가정을 갈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성취시키길 원하시는데 그 순간 믿음의 가정을 갈 거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가정을 가기를 원하시겠죠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여정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육자분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불신앙의 가정 속에서 사명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우리 귀한 사육자들 되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전달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요 반드시 성취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이 응답된 것을 내가 본 것을 응답하라고 말하고 말씀이 성취 된 것을 본 것을 말씀이 성취 화되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가족의 삶 속에요 세 가족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이 세 가족이 내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완전히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답되고 성취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포럼해주면서 그 사람이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봤을 때 랩런트들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데 그 랩런트가 느끼기에는 일주일의 삶 속에 강단 말씀하고 상관있는 것이 하나되고 없다고 늘 포럼을 하거든요 그 랩런트의 삶을 제가 들어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말씀 따라서 인도해 주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같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 속에서 응답이 온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요 그렇게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것을 한 한 달 정도 들으면 조금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면서 아 말씀이 이렇게 응답되고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도 우리 사역자분들과 대면으로 만약에 이제 목요사역자 조장 또 이 화요지폐 메시지를 나누게 되면요 특별히 화요지폐 같은 이 메시지는 한 달 동안 저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구 현장 속에 응답되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응답하셨고 성취되어진지에 대해서 포럼을 나눌 수 있겠죠 그렇게 나누다 보면 화요지폐 이 메시지가요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또 그 말씀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새가족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또 그 새가족이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우리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사회자분들이 그래서 오늘부터 무엇을 조금씩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지게 원하시고요 또 무엇을 갖게 원하면 서밋의 자세를 갖게 원하시고 또 서밋의 그릇을 갖기를 원하시죠 이 서밋 타임이라서는 무엇을 말하면 유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5분만 우리가 하루에 5분만 깊은 호흡 속에서 깊은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나도 좋다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시기도 정시예배 비밀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때 깊은 호흡을 하냐면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이 분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앉아있어도요 이게 말씀을 묵상한다고 앉아있어도 자꾸만 마음과 생각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깊은 호흡을 할 때 이 분주해진 이 마음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모든 부분 속에 여유가 또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호흡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기 원하시고요 서밋의 자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눈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또 사실과 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 원하시면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이 영적인 사실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죠 다른 말로만 빌립보속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썸이 자세라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현실 속에서 문제와 사건이 왔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영적인 사실을 보면요 완전히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대학사학을 할 때 한 넘눈트가 했던 포럼인데요 어떤 포럼을 했냐면 가정이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이 도시가스를 점검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근데 현실을 보면 아버지가 무능력해가지고 엄마가 일하는 모습 속에 참 이 현실이 너무나도 싫었대요 왜냐 어머니가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빠의 무능력 때문에 어머니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바라볼 때는 상처였는데 조금만 눈을 열어서 진실을 보고 사실을 보니까 어머니가 본인이 옷을 좋은 거 사입기 위해서 또 좋은 가방을 들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먹기기 위해서 랩런트들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나가셨구나 라는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좀 회복되었대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실을 본 것이 뭐냐면 전에 일을 안 하실 때 지역 현장 속에서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 문을 두들길 때마다 문이 안 열렸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늘 허탕쳐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만 봤는데 도시가스 점검을 하니까 띵동띵동 해가지고 누구세요 말하면 도시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서 그 집에 들어가면 왜 집에 들어가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딱 볼 수 있고 전도자니까 또 그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한 명씩 한 명씩 그 도시가스 점검을 통해서 사람이 연결되어진 것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 영적인 사실을 봤다는 얘기예요 늘 우리가 현실 속에 현실의 문제와 사건만 보면요 거기서 상처밖에 받지 않는데요 왜 그것을 주셨는지에 대한 영적인 사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요 완전히 영적인 자세가 바뀌어져요 그게 서밋의 자세를 말하고요 또 서밋의 그릇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그리겠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수용한 만큼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나하고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반밖에 모르고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사역자로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포용하고 초월할 때 서밋의 그릇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또 무엇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무엇을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를 원하시고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도전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기다림과 도전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그 사이에 보금을 보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금화와 보좌화와 썸이화의 축복이에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올 한 달 동안 또 이 빈 곳과 미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나의 빈 곳을 확인하고 또 현장의 빈 곳을 확인하고 또 새가족의 빈 곳을 확인하면서 보금으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우리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썸이 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방향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또 나의 모든 빈 곳을 치유하면서 미래를 살리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날마다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갖추면서 현장을 살리고 새가족을 살리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셈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